만성심부전증 환우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만성심부전증을 치료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방법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채식과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은 제가 심부전증 치유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걸 먹어도 이런 채식과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채식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과 비교해서 다른 것 다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채식을 제대로 실천 안 하시는 분들보다 채식을 제대로 실천하는 분이 훨씬 개선 효과가 뛰어나고요. 또 운동을 제대로 안 하는 분들보다 하는 분들이 개선 효과가 훨씬 좋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많은 환우분들을 보면서 얻은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근에 또 다녀가신 많은 분 중에 만성심부전증 5단계 말기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제 강의를 듣고 책만 보시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기 전에 한 달 동안 채식과 운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방한 식품을 드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크레아틴인 4점대에서 3점대가 되셨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좋아지신 거죠. 그런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치유 방법을 사실은 신양내과에 가면 고기 드시게 하거든요. 또 적당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고기는 드시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좀 제기하기 위해서 제가 아무리 이걸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도 다들 잘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인기관을 통해서 이걸 한번 연구 발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양대 보건대료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벌써 이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신청을 해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채식과 운동만으로 저희 환자분 100명 일반적으로 신장내과에서 치료 중인 분 100명을 비교해서 어떤 분들이 상태가 좋은지 개선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아주 좋은 객관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충분히 확신하죠. 채식과 운동을 제대로 실천한 만성심부전증 환자 그룹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식이요법하고 치료한 그룹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6개월 뒤에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만성심부전증 환우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채식과 운동이다. 이것을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만성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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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